목포 MBC가 전남 서남권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와 모안, 영암, 장흥, 강진 등 전남 서남권 5개 시군 주민들에게 대선 투표 의향을 물었습니다. 반드시 할 것이다가 84.6%로 가장 많았고 아마 할 것 같다가 10.8%로 95% 이상이 투표를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7.3%,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9%,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7.1%,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3.4%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71%, 정의당 6.1%, 국민의힘 6%, 국민의당 3.2%였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을 거절한 주민들도 13%에 달했습니다. 연령별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연령대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민의힘은 18세에서 29세까지 연령대 비율이 비교적 높았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